LG 트윈스 2N1 바닥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뒤로 쫓아갑니다 워닝트랙 근처까지 워닝트랙에서 타구는 떨어집니다 1로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오지화는 2루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볼카운트는 2N1 끌어당깁니다 3루수 빠졌습니다 옆으로 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2루 주자는 3루 들어와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루 원스트라이 몰리다보니까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유격수와 3루수가 깨끗하게 지금 뚫었죠 오지화 선수의 반응이 충분히 홈에 들어올 수 기분좋은 선치 득점을 올렸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타구 멀리 뻗어갑니다 라인 안쪽에 뼈어버립니다 1로 주자 3루 돌아왔습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점을 추가하는 LG 트윈스 손주인의 1타점적 시위로타 지금 아슬아슬하게 라인 안쪽에 떨어졌고요 2-4 1루였는데요 사실 손주인 선수에게 장타를 기대하기는 조금 뭐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2-4 이후에 장타를 그렇죠 찍어 때렸습니다 상류관 뚫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황으로 탑재한 방향 떨어집니다 양석반의 2론 업론 지금 화면을 봐야겠지만 서클 체인지업으로 보이는데요 양석반 선수가 오늘 타격을 할 때 보면 중심 자체가 조금 앞으로 쏠리거든요 네 조금 느린 골보다는 빠른 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역시 박세혁 선수와 좌익수의 골 대합이 조금 안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세번째 홈런포 양석반 양석반 초구를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탑재 밖에 떨어집니다 다시 동점을 만드는 양석환 좌익수의 초구를 노려라는 주론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받아치면서 좌익수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아주 큰 타격에 이제 스코어하는 5대5 동점 오늘 경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재밌네요 느낌이 오늘 경기에서 홈런 두개째 뽑아내고 있는 양석반 올시즌 본인의 모든 홈런을 두산전에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조금 더 몸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가운데 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패였죠 예 오늘 경기 다시 뜨거워집니다 풀카운트 승부 바깥쪽 골라냅니다 2볼 2스트리프 바깥쪽 백끝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로 주자 2로 돌아서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에서 세입입니다 2구 찍어 때렸습니다 2루수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는 세입입니다 1루에서 세입 그러면서 3루 주자의 득점 다시 앞서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풀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 낮게 깔립니다 1로쪽 1로에서 양석환 1로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석 빠르기 때문에 4구째 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여기서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6대5 LG 트윈스가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합니다 7일 났어요 6루에서 1루가 6루에서 1루에서 3루에서 2루에서 1루에서 6루에서